왼쪽으로 왼쪽으로 아이고 와이러스 와이러스 앉으세요 뒤쪽에서 뒤쪽에서 잠깐만요 뒤에서 밀지 마세요 와이러스 뒤로 가요 뒤로 그리고 김규수 할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전면 승소 서울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할아버지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거 나왔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여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은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데기고 물거리고 마음이 아프고 차오른다고 그 남자로 같이 이렇게 해 놓아야겠는데도 이 소송이 처음에 원고분들 4분으로 시작이 된 소송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듣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을 김기수 할머니 앞으로 진행은 뭐 우리 김기수 할머니 김기수 할머니 아 김기수 할머니 아 김기수 할머니